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호입니다. 저는 이혜윤입니다. 단밤에 미국 증시 1, 2%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방으로 분류되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다시 한번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예금이 40%나 빠졌답니다. 덩달아서 은행지수 4% 빠졌고요. 우리나라 관련 많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빠졌고 테슬라도 1% 정도 빠졌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하락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참 힘들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증시파에 더욱더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시청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시 운전 중이시라거나 한다고 해도 유튜브 통해서 틀어놓고 귀로 시청하시면서 운전해 나가서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계속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봐도 좋을 만한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의 많은 관심과 사랑,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팔도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미국 시장도 빠졌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 코스닥도 2,5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흔들리는 시장에 대해서 AI 대 인간 코너에서 챗GPT에게 또 한 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AI 대 인간 챗GPT에게 던져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강관회 의원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산 투자, 다양한 종목과 업종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챗GPT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의 방법에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나 일단은 주식에서 봤을 때 한 종목에 올인하는 투자 방법 옳지 않다는 이야기 챗GPT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목표에 따른 단계적인 전략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장기 투자자인가 또는 단기에 빠르게 수익을 노릴 것이냐 하는 투자 목표에 따라서도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매 설정은 방송에서도 참 많이 들어보시는 이야기인데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가격대를 터치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좀 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손절매 라인에 대한 설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관점을 어느 정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한데 우리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 목표를 좀 길게 설정하고 들어갔다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 투자 목표를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뚝심도 함께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강훈일코님, 결국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 번 채 GPT가 이제 높아짐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뭐 적당하게 좀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분산 투자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제가 주식을 샀는데 에코프로 사고 에코프로 BM 사고 미래 나노텍 사고 포스코 관련된 형제들 사고 그러면 이게 분산 투자일까요 아닐까요? 분산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테마, 한 업종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여러 종목이나 그런 걸 사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분산 투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AI다 인간 좀 풀어나가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들어가면 반대매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쓴 분들이나 CFD 계좌를 활용하는 분들은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코너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어제 또 보시죠. 또다시 하한가가 6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 하림지주 그나마 낮고 CJ 그나마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것들은 어제도 바로 하한가로 꽂혀버렸습니다.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쭉 올랐다가 그냥 먼지점프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반대매매 걱정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아케고스 캐피탈이 망할 때도 이런 반대매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증권사들까지 같이 염려가 됐다. 그랬는데 결국은 크레딧 스위스. 여기도 그때 문제가 연루됐던 증권사거든요. 결국 증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그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B2 이거 찬찬히 보겠다. 그리고 뭔가 불공정거래 있으면 엄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감독 당국은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먼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 개인 개인이 그런 신용이나 위험 리스크 이런 걸 조금씩 줄여나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과연 B2가 많은 종목이냐. 이걸 좀 세세히 발라보셔야 될 건데. 저희 증시파리 대신 좀 발라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실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장고 높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 너무 높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게 코스닥 시장 신용장고 사이즈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다섯 배나 차이나는 다섯 배나 작은 코스닥인데 신용장고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높다. 개인들의 B2 걱정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어떤 곳에 몰려가 있을까요? 하나씩 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아까 제가 이 종목 저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거 분산 투자냐 아니냐 했을 때 분산 투자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신용들을 많이 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데스노트 아닌 데스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주의를 하실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미래나노텍 신용장고가 무려 10%입니다. 데보 마그네틱 무려 9%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미래나노텍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상당히 고공권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보 마그네틱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개인 신용들 특히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신용장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1.9% 1.5% 이 정도다. 그런데 2차전지 중에서는 미래나노텍 데보 마그네틱 이쪽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숫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달려갔던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드린 두 종목이 있어요.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디엑스 덩달아서 오르는 주식들은 그냥 팔아라 팔고 잊어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신용장고율이 무려 5%입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 빨갛게 딱 이렇게 치어들은 그 주식이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저런 주식들은 과감히 좀 줄이셔야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지금도 높은 주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말합니다. 조금 주목을 하셔라. 그 다음 보시면 태양광 풍력입니다. 태양광 풍력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OCI나 CS 윈드 한화 솔루션은 센티멘달 펀더멘탈 코너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와중에 말씀 안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신용장고 4.6%입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신용장고가 높습니다. 이쪽 보시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회사에 무슨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갈 때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보시면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도 저희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일진파워, 보성파워텍은 신용장고가 이렇게 높습니다. 일진파워 9.3%, 보성파워텍 6.6%에 달합니다. 오른쪽에 차트를 보셔도 일진파워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오른 빨간 줄이 보이실 겁니다.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로 6%, 7%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걸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방산주 보겠습니다. 방산주에서도 저희가 방산주 계속 좋아하라 좋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LIG NEXT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한국 항공호주, 한화 시스템.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댔는데 세트레가의 현대로템은 현재 신용장고가 높아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셔도 세트레가의 최근에 신용장고가 5%, 중반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고 현대로템, 이거는 오히려 개인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먼저 갔다가 오르니까 차익실현하고 있다. 차익실현을 외국인 기관이 지금 받아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같이 하셔야 돼요. 현대로템같이 뭔가 낌새가 있으면 먼저 가셨다가 이렇게 먼저 나오시는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하고 엔터주 보겠습니다. 게임 엔터주도 컴투스 형제가 이렇게 5%대로 신용장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데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입니다. 이쪽은 대체적으로 1% 안쪽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신용장고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종목들만 제가 추려봤어요. 과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기업가치는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신용장고도 높다고 하는데 밸류에이션도 높은 종목들은 진짜 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테스노트인데 자, 보시죠. 데보 마그네틱 PBR 4.6배, 미래나노텍 3.0, 세트레가 2.9, 보성 파워텍 2.7, 현대로템 2.6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기업이 좋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급이 약화될 때는 펀더멘탈보다 수급이 먼저 하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관우 앵커님께서 쫙 짚어주신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대 인간도 꼭 챙겨보시고 센티멘탈 펀더멘탈, 증시구에 이어지는 코너도 꼭 봐야겠다. 어쩜 이렇게 저평가 종목들,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는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종목들의 리스트였는데 각각의 섹터들, 핫한 섹터들 안에서도 좋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소개를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종목들의 리스트 오늘 AI 대 인간 코너를 통해서 만나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의하셔야 될 종목들은 강관우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약간의 일종의 데스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거나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AI 대 인간, 챗GPT의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 제가 이미 한 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Again, Back to Basics라고 오늘 챗GPT 한마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강 앵커님께서는 오늘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신용, 그러면 위험 이거하고 거의 이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들이 드시면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면 좀 줄이는 게 낫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이 안 올 정도면 종목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오늘 AI 대 인간 강관우 앵커의 한마디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종목들, 많은 종목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저희가 AI 대 인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도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종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전에 리포트 리스트를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목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8개 증권사가 무려 어제 하루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는데 제목 먼저 보시면요. 흔들리지 않는 성장, 실망시키지 않는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키움증권에서 붙인 제목인데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놓고 있는 리포트 제목도 참 간결하지만 한마디로 표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정을 돌아봤을 때 결국 1분기 실정만 봐도 자신감이 뿜뿜 느껴진다라는 내용 유진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리포트 제목으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의 자신감 쭉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해보면 하반기 갈수록 오히려 더 좋다라는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위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CMO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사공장 매출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정면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 삼성바이오로직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라던가 CDMO 쪽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남다르다라는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근거로 자신감 갖고 있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좋아지게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살펴보면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신감도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와 비슷한 부합하는 유사한 실적을 내놓은 건데 지금 중장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주와 그리고 생산 일정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분기별 실적을 달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은 건데 하반기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모멘텀들 때문인데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살펴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일항체 분야의 CMO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도 강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CDO 분야에서도 빅파마, 그러니까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공장 말씀도 드렸었는데 사공장에서의 상업화 물량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2023년 예상 매출액 대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35%를 넘는 고수익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짚어드렸던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 35%가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들, 하반기 들어서서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 약품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의 밴드는 좀 다양했는데 그중에서도 좀 높은 편입니다. 목표 주가는 110만 원 유지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HD 현대 일렉트릭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종목을 볼 때 바닥에서 사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바닥에서 산다면 더욱더 좋겠죠. 모두가 바닥에서 매수를 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실적도 좋고 1분기가 바닥이라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글로벌 초호황 사이클 보여준 1분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작년 수주액은 전년 대비 60% 급증을 했는데 지금 신공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공장을 굳이 증설을 하지 않아도 이미 현대 일렉트릭 모든 물량 맞춰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증권사 리포트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일단 굳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국 IRA 거기다가 중동에서는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죠. 전력 인프라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호황, 초호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금의 호황이 단 반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어질 가능성 현대 일렉트릭에 아주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전력기기 산업이 초호황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한 번 더 즐겨볼까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는 모습 1분기에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이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17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컨센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11%, 31%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수주 1분기에만 8억 달러 수주 기록을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수적이다라는 판단이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호황 사이클 굉장히 강하고 또 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대응은 현대 일렉트릭이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주나 납기에 병목 현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이 호황이 계속되고 또 과거에는 한 12개월, 1년 정도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최대 5년까지도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권뿐만이 아니라 중동 그리고 유럽 시장 회복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분기에 서프라이즈 기록했지만 실적은 연중 1분기가 바닥일 것이다. 호황을 즐기자 라고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 6만 6천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이혜은의 이건 꼭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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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헤드라인 꼼꼼하게 살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 매달 1조 넘게 벌었다. 사실 요즘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어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좋은 뉴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이죠. 네 그렇죠. 일단 이번 주서부터 1분기에 기업 실적보호들이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높은 그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매출은 37조 8천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 한 2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5,927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86%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같이 이렇게 큰 기업이 영업이익이 80% 이상 증가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는 만큼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 부가가치 차종에 대한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그런 실적이 진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대차의 고수익 차종 대표적으로 제네시스나 아니면 SUV 같은 차종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기차까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1분기에 57.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차종의 10대 중에 6대는 고급 차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21년도에 48%에 비해서 2년 동안 한 9%포인트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수익 차종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률은 9.5%를 기록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2021년도에 6%, 그 다음에 2022년도에 6.4%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5%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비교적 좋은,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업이익률을 3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올 아마 1분기에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그런 회사로 등극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사실 실적이 놀라울 것이다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막상 이렇게 실적이 또 나오니까 정말 놀라웠구나. 그리고 올해 상장사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현대차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임순재 대표님께서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IRA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차종에서는 제외가 됐다라는 소식도 한때 좀 우려감을 키웠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도 함께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RA에 관련돼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동차 중에서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체 차량 판매 대수 중에서는 10% 안 되는 금액이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가 다소 부진하다라고 해서 전체 영업 실적이 자유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IRA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상업용과 리스 이런 쪽으로 전기차를 판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금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 그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업용이나 리스 관련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한 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1분기에는 35% 될 때까지 늘려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IRA 법안에 따른 전기차 판매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IRA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IRA 지원금 수혜 여부가 발표가 되자마자 현대차와 기아주가 함께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현대차와 기아차족만 제외된 것이 아니라 많은 전기차들 모델이 함께 제외가 됐고 현대차도 이에 발맞춰서 상업용이라든가 리스라든가 틈새 시장 공략에 열을 많이 올리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구상도 함께 밝히면서 그 여파는 좀 적을 것이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SK온과 손을 잡았어요. 네, 그렇죠. SK온하고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SK온이 배터리 공장을 확장을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현대차하고 기아에 납품하는 그런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발표된 거는 SK온과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주요 전기차와 배터리사 간의 동맹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사 같은 경우에 쭉 나와 있고 일본, 중국 배터리사들과 완성차 업체들 간의 이런 조인 동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과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SK온과 공장을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K온과의 합작 공장은 미국 조지아주의 연 35기가와트 규모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기아차와 옆에 엘라바마 주위에는 현대차의 지금 내연기관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 공장들에 관련된 전기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지아주가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만들어지는 공장 규모는 35기가와트아워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전기차도 기준으로 보면 한 30만 대 정도 납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만들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한 30만 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확대 정책을 계속 표시를 하면서 그래서 2032년도에는 신차 중에 67%를 이런 전기차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SK온가의 조인트 벤처 공장도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LG에너지솔루션과의 조인트 벤처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민하게 움직여 왔고 또 그것이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대차의 모습 임순재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 키워드를 좀 잡아 봐야 될 텐데 어떤 키워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자동차 부품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수출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서부터 3월까지 국내 완성차의 수출 물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총 172억 달러의 수출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6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 물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4월 10일까지의 수출 물량도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수출도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율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 관련돼서는 증가율이 거의 유지하는, 작년과 유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수출이 한 10%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 수출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자동차 판매 목표가 752만 대입니다. 작년보다는 9%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업체의 매출 성장세도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실적 보이고 있는 현대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SK하이닉스도 실적이 나왔네요. 영업 손실이 3조 원이 좀 넘게 집계가 된 것 같은데 하단 속보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무래도 이런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에 의해서 낙수 효과, 그 영향을 함께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종목들도 저희가 좀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품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와 그 다음에 내연기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판매가 확대될수록 전기차 부품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 보면 HL만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한 18%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화신 같은 몇 개의 기업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화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조향 장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보통 구성품이 멤버나 컨트롤 암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외에 최근에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인 MEB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일단 전기차가 판매가 확대될수록 이런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IRA 보조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더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게 삼보 모터스 아닌가 싶고요. 자동차 변속기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계열사를 통해서 자동차 내장제 관련된 부분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에도 같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한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안전을 하는 범퍼레일과 사이드 멤버 같은 거를 하는 자동차체를 보강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된 자동차체 보강은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중요한 부품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볼 게 두올 같은 회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에어컨 관련된 에어백을 만들어가는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차 특히 인도시장 내에서 현대차의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 된다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을 만큼 인도시장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도시장 내에서 에어백에 대한 기준이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앞좌석에 두 개만 있으면 됐는데 이게 커튼과 사이드 지역까지 해서 총 6개의 에어백을 의무 장착하게끔 올해 내에 아마 법이 바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에어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월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전장용 관련된 회사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텔레칩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차량용 멀티미디어 칩을 설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이제 그 이제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임포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용 반도체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보여준 호실적에 어떤 기업들이 함께 수혜받을 수 있는지까지 그 종목들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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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4코너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하나중권 삼성동금융센터 이청원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 먼저 뭐부터 볼까요?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9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엔진과 그리고 엔진 미션 거기에 도어나 시트 내장제 외장제 전장품 등등이 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과 해당 섹터의 움직임이 좋기 위해서는 완성차라고 할 수 있는 현대와 기아의 결과 실적이나 주가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모든 국가가 그렇지만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방산업입니다. 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실적이 완만하게 나온다면 그 아래에 있는 종합부품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HL만도나 현대위아 현대모비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웅당 나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9개 분류에 해당하는 많은 기업들 또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그 안에서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현대차의 주가만큼은 굳건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성우 하이텍은 범퍼레일이라고 하는 재활의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2차전지 배터리 보호 소재를 시장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지금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일정 부분을 엮여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연초부터 시장의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올 때 동사의 주가 또한 큰 폭으로 오르게 되었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시장이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는 사실상 큰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오히려 장중에 5% 이상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해당 종목이 상당 부분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사의 회계적인 자료, 특히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우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있는데 단순하게 매출이 늘었다, 영업이익이 늘었다, 거기에만 우리가 착안하지는 마시고요. 동사가 최근 2년 동안 2020년부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대략 30% 정도 매출액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0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매출액 증가라고 하는 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동사가 매출 원가나 판간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비용 절감 효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매출액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률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이어나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좋을 때 응당 동사의 매출액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도 충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실적 전망도 밝고 업황 자체도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정도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자의 가격은 7,500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도 있고 바로 직전 코너도 있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시장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는데도 이렇게 굳건히 버텨지고 있어서 성인 하이텍 아주 편안하게 성우 하이텍 편안하게 들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저평가 주식이잖아요. 사실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고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리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평가 모형을 토대로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를 평가해서 그것을 주가로 환산하는데요. 사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 저는 그 가격이 한편으로 시장에서 그리고 해당 기업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오히려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주가 상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일 하이텍이 아니고 성우 하이텍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종목 뭔가요?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매우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의료, 미용 관련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올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왔는데 그건 못지않게 최근에 클래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주가 또한 견고한 움직임을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등을 토대로 시장에 재화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차는 세계 60여 개국의 대리점이 있고요. 국내 병원이나 뷰티샵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재화를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의 움직임과 동사를 매우 좋게 보는 이유는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10에서 15% 높을 경우에는 20% 정도면 영업이익률이 매우 양호하고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당 그게 동사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올 같은 경우에도 4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회계적인 부분에서의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있겠으나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업이익률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대략 20에서 15%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저는 해당 산업과 해당 섹터는 조금 더 성장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 실적 개선도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주부터 시장이 흔들릴 때 전혀 흔들리지 않은 기업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2분기 그리고 올 한해 매출액 전망이 사상 최대치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클래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3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얘기하셨는데 짧게만 할게요. 조금 45%, 50%가 높고 그런데 항상 밸류에이션이 이슈인데 밸류에이션은 높은가요? 낮은가요? 어떤가요? 사실 그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게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래시스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사 코너 성호, 하이텍 그리고 클래시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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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